남자친구는 겨울쌈을 자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먹을까요? 스토리나 밤이나 차차 어디에 있어요? 이런거요? 앉아! 이 부분은 닭뻑지? 이건 뭐야 맛있다 꺼! 이벌레 발견! 도토리의 알을 낳아서 도토리 거위벌레라고 나는 저 도토리도 다 먹을 수 있다 엄청 써 뭐 쓰다고? 도토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도토리는 나처럼 먹어야 제맛이지 맛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난 여덟개 열, 두讚, 여덟개 여기다 여기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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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, 안 내요 나도 세게요 1, 2, 3, 4 어? 뭐 하는 거야? 내 도토리? 내 도토리 다 집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? 어? 쟤들 완전 다람쥐 같잖아! 나 같다고? 다람쥐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를 엄청 잘 모으잖아! 이 나무! 저 나무! 나무를 타면서 말이지! 설마 쟤네들 나무는 못 타겠지? 이 나무! 나무! 나무도 잘 타잖아! 나무도 잘 타잖아! 나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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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king out! 역시! 도토리 발견! 어? 저기도? 저것도 내꺼야, 내꺼 우와, 도토리 많다 많아 어? 또 어디 있을까? 어? 저기 있다 내가 제일 많이 보았을걸? 자기 생각대로 한번 도토리로 놓아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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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보이게 해요 다른지 먹는걸로 잘 안보이게 어? 왜 잘 안보이게 두고가지? 설마 다람쥐를 위해? 어? 어? 저기에 바람쥐를 먹으면... 다른 동물한테 들키지 않게 하려고 그런거구나 친구들이 숲속 동물들에게 나눠주려고 모은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기어시고 forever I guess? 가오 Northwest? 제가 모든 손으로 바뀌어 한글자막 by 한효정